점사를 봤을 때는 무당감이 맞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험은 그랬어요 점사를 봤을 때는 무당감이 맞아요 진짜로 불릴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손님하고 합의를 보죠 네가 산에 가서 말문을 트면 내가 너 신의 길로 보내줄게 그리고 어떻게든지 말문을 트게 해주죠 그런데 그냥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점사를 보고 너 무당대야 돼 그래서 쌀 올리고 바로 구당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삼산을 들어가는 이유가 말문도 트지만 일단 본양산을 먼저 들어가요 본양에서 개가 태어난 곳 또 부모님 본양을 먼저 가서 묘가 있다면 더 좋고요 그 본양을 들어가서 본양 신들을 먼저 받아 봐요 그러니까 조상에서는 본양에서 자기네 조상들이 부리대로 올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받아보고 그다음에 도당은 마지막에 들어오고 용궁에서도 돌을 닦은 조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용궁에 가서도 오시는 신령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차분차분 정말 오른신 한 분만 모셔도 불리는 제자는 불려요 제가 그 짝 났으니까 제가 딱 우리 엄마하고 동자만 모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자기로 갔는데 이거는 또 인간에서 점사를 칠 때 끈기가 있나 없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무당, 무속인이 되는 건 좋지만 그런데 이게 또 꼭 아무나 다가 나는 이해는 못하겠고 제가 볼 때는 점사를 봤는데 괜찮아 딱 무당감인데 말문이 안 뜨면 안 보내야 되는데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9년 됐을 때 제자를 내렸어요 그 제자를 내가 이제 아 쟤는 제작감 맞아 그리고 옳은 소리를 하고 아닌데 어떨 때 얘기를 하면 맞는 것 같으니까 난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생각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지금 생각해보면 욕심 남들도 신딸이다 어머니 어머니하고 따라다니는 게 왜 이렇게 부러운지 정말 그래서 내가 내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식사 이거 드세요 이게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자 9살이면 어려요 어리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나는 자식이도를 들어가려고 하면 하품이 맨날 나 그런데 그 하품은 내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낮에 처자는 게 모자라서 저녁에 또 자식이도 들어갔는데 또 하품이냐 18cm야 이래 엄마 졸려요 이래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 어떻더냐면 자식이도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선아품이 나와 그게 선아품이라는 걸 몰랐어요 나보다 더 연금했던 거야 그 아이가 그런데 내가 공부를 좀 하고 진짜 나도 혼자 도탄적으로 왔지만 더 알았고 깨우쳤다라면 그 아이들한테 더 좋은 거 더 옳은 거를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싶고 뭐 무속이니 많이 지금은 그래서 제가 제자를 안 내요 못 내는 게 아니라 오는 제자들도 많아 그런데 겁이 나 이제는 솔직히 업보도 쌓기 싫고 다른 업보도 많은데 그 업보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무나가 아니라 또 저 같은 경우는 욕심에 의해서 제자를 낸 적도 있고 또 돈이 제자를 내면 일단 돈이 커요 크다 보니까 일반 굿하는 거 4, 5배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제자를 내놓으면 목돈도 들어오고 나를 받들고 이런 욕심으로 내리는 제자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돈 때문에 내리는 제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는 구독하시는 분들이 저를 욕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깨우칠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좀 미안해 정말 미안하고 내가 조금 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진짜 그런데도 왜 내가 그랬어야 됐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런 게 여러 가지로 나 신딸 있어 나야 이게 더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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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